그러면 선배님은 어떤 게 더. 우리 굴비 정식이 다 땡겨 굴비찌개가. 저는 적어요. 그럼 가야죠. 한 번 그룹시다, 그냥. 확끈. 확끈. 싸가려, 싸가려. 싸가려, 싸가려. 렛츠고. 도전 정신. 잠깐만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첫 줄을 둘이 듣고 중간 줄을 이렇게 나눕시다. 새로운 파트로. 이거를 한 번에 새길 들으려니까. 새로운 방식인데. 그렇지? 천재, 천재, 천재. 잘 듣는 사람이 셋째 줄이. 우리 중에 잘 듣는 사람이. 그냥 이쪽을 본 것뿐이고. 누가. 귀가 좋은 사람이 셋째 줄을 아예 모르니까. 그렇게. 이렇게 나눠 듣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처음이에요. 처음이에요, 처음. 처음이에요.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. 작년에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, 저희가. 작년에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, 저희가. 2020년에 처음이에요. 2020년 처음이에요. 아, 어뻑뎌에서. 아, 벅찾었는데. 아, 오래 처음이에요. 감사합니다.